한글자막 by 김태현 여보! 물 차가워? 여보! 왜이렇게 놀랐어 봐봐 드디어 네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캔티 내쉬넛파크로 향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산 모양이 나오네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좀 바위들이 신기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어필을 계속하니까 이만하고 계속 또 타겠습니다 지금 어필이 4.6km를 넘어가네요 저희 아까 텐트 했던데부터 잠깐 저기 언덕까지 계속 오피리 4.7km 정도 이어집니다 몽골 어필 만만치 않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뇽 안녕 안녕 잘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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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염소 때를 만났습니다. 와 엄청나네요. 이거 뭐냐 이거 풍경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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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cessibility... 내가 왜 이리 메시지? 너 귀엽다 이거 항상 Tanya가 말하는 거에요 오, 야 Tanya, 리포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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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